눈전환, 박물관전환, 바뀌는거 보이세요? 네 얘를 내가 원하는걸로 선택해서 장면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효과를 넣어보시면 쭉 위에서부터 눌러보시면 되세요 계속 바뀌는거 보이죠? 다른걸로 지금 여러가지 선택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누를때마다 미리 보기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거에요 자, 우리 자막 넣는거, 장면전환 하는거 네, 그렇게 하는 두가지만 해가지고 저장을 할거에요 자, 자막 넣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거는 네 네 네 네 사진이랑 영상 선택하고 자막 넣고 자막 넣고 장면전환 효과하는거 네 이거까지 지금 해 볼게요 네 실행하는거는 가입하는게 없어요 네 실행하는거는 가입하는게 없어요 아예 가입하는게 없고 설치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해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실행하 여행을 찍어서 보고 있는 것은 여행을 키면 없었고 여행은 고 부분에 장압을 잃고 나면 총선을 다시 해야 해요 고가는 속이 찍지 않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행에 쿨링 기곽한 시라고 드릴 수 있죠 많은 예 아 아 예 유atore에 미국 대현하니니 Crypto b 라고 가르가 아 icus or mutui 하랭 Skoda we 그런데 옋은 걸 아 완전히 Licent mi 4 네 네 아 예 예 예 예 예 예